오늘은 영동에 두부전골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가마사 두부입니다. 네이버에서 가마사 두부로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골집을 제조를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념해서 보실 부분은 브레이크 타임이 2시 반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예약손님의 준비된 테이블입니다. 여기는 예약손님의 준비된 테이블입니다. 예약손님의 준비된 테이블입니다. 먹걸리 한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약손님의 준비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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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이렇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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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에 1위에 2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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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에